동시행 항변과 한번 와볼래요? 163페이지 오시면 이건 항상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있잖아요. 이거 꼭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꼭 외워놔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열 문제가 배정되면 항상 그 적용되는 애를 물어보는 게 한 6, 7문제예요. 거의 동시에 이행하는 뭐예요? 항변한다라는 말 보이잖아요. 동시행변과는 아까 위험부담하고 전제조건은 쌍무예요. 쌍무가 아니면 동시가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항변한다라고 하는 건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고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항변하는 것은 거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채무, 자기죠 자기 자기 채무의 선이행을 거절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내가 먼저 채무를 이행해야 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뭐가 있냐면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두 개를 비교하는 박스가 하나 보이긴 해요.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 25회 때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한 번. 두 개를 비교하고 25회 때 나왔고 그 뒤에 나온 적은 없는데 둘 다 공평의 원칙이에요. 왜 공평이냐면 유치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 물건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게 공평하다는 말이고 동시행 항변권은 당신이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 못하겠습니다. 그게 정당하다는 거야. 그래서 둘 다 공평의 원칙에서 출발을 해요. 공평하다는 이유로 출발을 하는데 둘 간에 나름대로 차이점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얘는 독립된 물권이에요. 하나의 물권인 거고 얘는 권능이라고 해요. 권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굳이 이 단어를 설명할 건 아닌데 갑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 친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 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서 이게 실제는 소유권이라는 건 물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유권이라는 의미는 뭐죠? 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잖아요. 소유권이라는 의미는 사용, 수익, 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권능이라고 해요. 사용권능, 얘를 뭐라고 해? 수익권능, 얘를 뭐라고 해? 처분, 권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보이죠? 권능이라는 건 물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개개의 알갱이들을 우리가 권능이라고 한다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우리가 여기 동시양병권은 채권계약, 매매계약, 채권계약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권능에 불과한 것이지 독립된 물권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거절할 수 있는 급부는 뭐냐면 동시양병권은 자기채무예요. 자기채무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습니다. 채무자가 자기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자기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기채무가 아니에요. 이건 타인 물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나는 못 주겠습니다. 당신이 수리비를 줄 때까지 당신 자동차를 못 줘요. 당신이 공사비를 줄 때까지 나는 건물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게 타인 물건이고 이건 자기채무예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동시양병권은 상대방에만 주장이 가능해요. 상대방에게만 주장이 되는 거고 여기는 채무자나 또는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하는 거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이거는 상대방에만 가능하죠. 상대방에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전부. 이거 전부라고 해서 이게 불가분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쪽이 일부를 이행했다고 해서 수리비를 좀 줬다고 해서 다동차 일부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전부를 유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를. 이건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는 건데 여기 동시양병권은 가분성이에요. 가분성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매매대금이 1억인데 상대방이 일부의 물건을 인도했어요. 일부를. 그럼 나도 대금을 일부를 줘야 돼요. 여기는 가분적이고 여기는 불가분성이에요. 그다음에 또 있다면 여기는 타담보 제공이 있죠. 타담보 제공을 해서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치권은 타담보를 제공해서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양병권하고 유치권 항변은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두 개가 병존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병존. 병존이란 말이에요. 병존이요. 이 병존. 병존은 나란히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야. 나란히. 나란히 병존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주장할 수도 있고 얘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지 둘 중에 이것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시양병권하고 유치권은 병존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맞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동시양병권이라고 나올 때에 제가 항상 그림을 그려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림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잖아요. 쌍무계약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시죠?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하고 아까 우리 앞에 봤던 위험부담 있잖아요. 이건 동시하고 위험부담은 쌍무에서만 나옵니다. 편무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이 부분은.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항상 잔금치라는 날짜를 제가 언제라고 했어요? 6월 1일이라고 합시다. 6월 1일 아니면 10월 31일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갑의 채무가 뭐예요? 재산권 이전 의무고 을의 채무는 뭐예요? 대금지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6월 1일이 되면 집을 이행을 해요. 이행을 하면서 자기도 돈 달라고 청구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을이라는 사람도 뭐예요? 당연히 1억을 이행하고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집 달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동시에 이행하자 이런 의미예요. 동시에 이행하자는 게 공평이라는 거지. 만약에 매매대금이 50억인데 얘가 만약에 갑이 50억을 먼저 받고 집을 늦게 주게 된다면 갑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잖아요. 50억이 된 이자 같은 게. 그래서 같은 날 한 날 한 시에 동시에 이행합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이행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행하면서 돈 달라고 청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을이라는 사람은 이행 날짜에 이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런데 1억을 이행을 못하더라. 이걸 못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고 채무불이행이 되면 네 파트로 연결되는 거죠. 갑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뒤에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 주인공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이행해요, 못해요? 못해요. 집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뭐가 들어가는 거야? 돈 달라고 청구가 들어가는 거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청구를 달라고 하는 건 공평의 원칙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 중개사 과목, 여섯 과목 중에 가장 공평한 게 민법이에요. 공평한 게 없어요. 다른 과목은 공평이 아니에요. 민법은 수평관계고요. 나머지 관계는 전부 다 수직관계예요. 거의 대부분. 특히 절차법은 100%가 수직이에요. 상하관계가 된다고. 이건 눌리는 거지만 이건 민법은 뭔가가 기울기가 잘못되면 무조건 뭐예요? 이건 무효가 되거나 반환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행 안 하잖아요. 그럼 청구가 들어간다고. 그건 공평하지 않다고. 그럼 이 의리라는 사람은 자기 채무 이력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당신은 왜 집을 안 주면서 나에게 돈 달라고 하는 거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동시에 이행하자고 항변한다. 항변이 뭐예요? 주장한다. 왜 내 채무를 먼저 이행합니까? 난 이행 못하겠습니다. 정당하게. 그럼 얘도 이행하지 않고 얘도 이행하지 않고 이 날짜가 도가 된 거잖아요. 그럼 지체 책임을 원래 져야 되거든. 그런데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왜?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날짜가 지난 거니까. 우리가 보통 생활과 관계된 건 선공급이거든요. 그래서 가스나 상수도, 전기는 먼저 공급을 했는데 그 날짜에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당연히 이행 지체 책임을 져요.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지만 여기는 그럴 이유가 없죠.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날짜가 도가 되니까 당연히 지체 책임을 면한다. 그러니까 동시 이행 항변권의 가장 큰 효과가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걸 우리가 보는 거고. 그다음에 동시 항변권에서는 판례 두 개를 꼭 좀 기억해라고 하거든요. 아까 첫 번째가 나올 건데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변제 날짜가 도래하니까 한 번 제공했다 그랬죠? 한 번 제공을 했는데 그럼 의리라는 사람이 와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뭐가 된 거죠? 수령, 지체가 된 거예요. 수령 지체가. 보이신가요? 수령 지체가 된 상태에서 얘가 화가 나니까 등기 서류를 집에다 보관시키고 제공 없이 계속입니다. 계속 제공 없이 제차 청구가 들어간 거야. 제차 청구가 들어갔을 때 수령 지체에 빠진 사람도 왜 당신은 제공하지 않습니까? 나도 돈을 못 주겠습니다라고 동시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판례가 넘어간 거야. 그랬더니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 제공했다 하더라도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수령 지체에 빠졌던 사람도 동시양병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 하나 기억을 할 필요가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앞에서 대상 청구권이라는 걸 이야기했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의리, 예를 들면 집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교환계약이거든요. 물물교환. 그럼 동시양관계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이것도 계약이니까. 동시양관계 있는데 이 집이 불타서 없어진 거야. 수용을 당했거나. 그럼 이거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불능이 된 거죠. 불능. 그렇죠. 불능이 되면 뭘로 바뀌는 거야? 손해배상이 나올 수도 있고 보상금이 나올 수도 있고 보험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행 불능이 되면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어도 이걸 가져가고 이걸 집을 주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대상 청구처럼. 그럼 동시양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행 불능이 돼서 손해배상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동시양병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매매가 되면 동시양병권 있나요? 없나요? 있죠.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전세권이 종료가 됐잖아요. 전세권이 종료가 되면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은 전세금 돌려줘야 되죠. 그렇죠. 그럼 전세권자는 목적물하고 말소서류. 말소서류가 안 들어가면 전세권 말소 등기를 못하잖아요. 그게 동시양관계예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어떻게 돼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주는 거고 임차인은 목적물 돌려주는 거 있죠? 그게 동시양관계예요. 이 동시양항병권, 동시양관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판례가 인정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동시양관계 있냐 없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당을 잡았단 말이야? 그럼 변제를 먼저 하고 저당권 말소를 후이행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변제와 저당권 말소가 동시양관계예요? 이건 동시양관계가 아니에요. 변제를 먼저 해야 돼. 변제가 선이행이고 저당권 말소가 후이행관계예요. 그래서 이걸 선후관계다 그래요. 선후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시양관계가 아니고. 그럼 동시양관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이걸 섞어가지고 이번에 모의고사 3월달인가? 모의고사에도 동시양관계 나왔잖아요. 동시양관계 있는 거 없는 거. 응, 나왔어. 3월달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똑같이. 결국 4월달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10월달은. 10월 28일날을 나온다고. 잘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쌍모계약에 있어요. 쌍모계약은 이건 21일 때 딱 한 번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염두를 두시긴 해야 돼요. 자기 채무 이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행하지 않죠? 그럼 뭐야? 반대급부만을 청구해 올 경우 급부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자기 급부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됐죠? 그다음에 성립요건은 쌍모해야 되는 거고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반대급부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증여라든지 사용대차.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려 쓰는 것을 이자부 소비대차라고 하거든요. 이자부 소비대차. 그럼 만약에 무이자는 돼야. 무이자 소비대차는 되겠어, 안 되겠어? 무이자나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느낌이 안 와요? 친구한테 천만 원 빌렸다니까 이자 안 주고 그게 무이자 소비대차라고 해.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동장비 나와, 안 나와?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죠. 쌍무계약이 아닌데. 맨날 쌍무계약, 쌍무계약만 외우지. 펼쳐놓으면 못 찾아. 그럼 안 된다고 이게. 우리 많이 했잖아요, 증여 사용됐잖아요. 편무, 무상 이런 식으로. 동일한 동그라미, 쌍무계약에 대해. 이 동일한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같은 계약. 갑과 을 간에 이 채무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매매, 계약이잖아요. 동일한 계약. 동일한 계약에 의해서 각각의 채무가 나온 거죠? 그럼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별개 계약은 돼, 안 돼? 안 되죠. 별개 계약이 무슨 말이에요? 갑의 채무는 다른 채무로, 의뢰 채무는 다른 계약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면 별개로 발생된 채무잖아요. 그럼 이건 동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뭐가 있다면, 여기 반대로 해서 볼게. 특약한 사실이 없으면 보이죠? 특약한 사실이 없으면 동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 특약한 사실이 없으면 동시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셈은 특약한 사실이 없으면 이게 나올까? 특약한 거 이게 나올까? 이게 나와. 그렇죠? 특약한 사실이 없으면.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한가 봐요. 특약한 사실이 없으면 동일한 게 나오지 않는다. 이걸 낸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보이죠? 그럼 아버지가 동시양병권을 가지면 아들내미도 동시양병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성이 있으면 동시가 나올 수 있는데 경계는 조심해라는 거예요. 경계는 계약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1번 계약이 있었고 2번 계약으로 완전히 내용을 바꾸는 건데 1번 계약에 붙어있던 동시양병권을 끄시보다가 2번 계약에다가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게 경계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경계가 이것밖에 안 나와요. 이 경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조심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권양도, 채무인수, 경계, 상속은 동일성이 있으면 동시양병권이 있다.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경계를 찾는 학생이 있어요. 알겠죠? 경계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한자를 알면 좀 좋긴 해요. 여러분들, 갱신요구권이 있었죠? 갱신요구권. 갱신. 이 갱자가 요갱자거든요. 바뀔 갱 그래요. 이걸 바뀔 경 그래요. 갱자하고 경자가 같은 한자를 써요. 그러니까 바뀔 갱, 바뀔 경 같은 의미거든요. 계약 내용을 바뀐다. 기간을 연장한다. 갱신해달라. 이거 한자를 쓴다고. 그러니까 그 의미 이에는 찾지 마요. 검색창에다 검색해가지고 경계를 찾아보잖아요. 다 법률용어다. 또 몰라. 읽어도.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 시간하지 말고 그냥 경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복해서 읽으면 돼요. 반복해서. 막 고민스럽게 민법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단반 찾으면 돼. 결론만 만들으면 돼. 시험은 따른 거 없어요. 결론만 합격하면 돼. 24개. 그것만 만들어내면 된다고. 많이 알아도 병이에요. 써먹지도 못해요. 어따가.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요. 정말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알아도 제대로 알고 꼼꼼히 봐야 되는데 꼼꼼히 안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무효 꼼꼼히, 취소 꼼꼼히, 조건기한 꼼꼼히. 왜? 해년마다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해년마다 안 나오는 문제 등기 가지고 목매요. 그러다가 해년마다 나오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 번. 그런 경우가 누가 된 거예요? 누수가. 24개만 맞추면 되잖아요. 자, 밑에 판례 봐봐. 제가 두 개 다 이야기했거든요. 판례. 이거 중요해요. 이 판례. 이거 두 개 판례 중요하다고. 여기 보니까 어디가 포인트예요? 1번이에요. 이행불릉 보였어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죠? 아까 이렇게. 그럼 끝을 봐. 동생관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이신가요? 아까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채무가 이행불릉 됐잖아요. 불타붙잖아. 그럼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죠? 그럼 동생관계 있다, 없다? 있다. 자, 다시. 한 번 제공했죠? 그런데 계속 제공해야 안 해요?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 이걸 찾으면 돼요. 이거 아니면 이게 나오는데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는 건 꼭 들어가요. 계속 제공하지 않으면서 천구가 들어갔을 때 수령지체에 빠졌던 사람도 동시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소멸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동시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야. 그게 찾으면 된다고. 그다음에 변제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유치권도 변제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공부한 사람들. 유치권의 성립요건 기억날까? 실례되는 거죠? 지금 내 질문이.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첫 번째 타입물건이어야 된다.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변제기 도래야 되고 적법점이어야 되고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어야 된다. 다섯 개 애호라고 하잖아요. 잠깐 기억나죠? 그때만. 이것도 변제기 있어야 돼. 그럼 변제기 있어야 되는데 선후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 선후관계. 먼저 이행하는 사람, 나중에 이행하는 사람. 그럼 먼저 이행할 선후, 선 이행자는 동시양병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동시양병권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이걸 이야기, 그림을 그려주는 게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은 아까 을하고 매매를 했잖아. 이 집하고 1억에. 둘이 매매를. 그럼 이 갑의 이행 날짜가 6월 1일이야. 집을 이행할 날짜가. 을의 이행 날짜는 언제예요? 6월 1일이야. 같은 날이지. 동시양병권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보통 매수자는 중도금 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여기에 중도금이래. 5월 예를 들면 10일 날 중도금 측으로 약속을 했어. 그럼 이건 선 이행이잖아요. 그럼 선 이행할 때 봐봐. 이 갑의 채무가 있어? 없어? 없어. 여기잖아, 채무는. 집을 이행하는 거. 그런데 무슨 선 이행 의무자가 동시를 주장하냐고. 이상한 사람이지. 누구나 알아요. 선 이행 의무자는 동시관계가 없다는 거.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야. 예외가. 하나가 뭐냐면 얘가 이행을 하러 갔어. 그렇죠? 그런데 이 집에 계약할 때는 없었는데 이 집에 가압류 딱지가 붙어 있는 거야. 갑의 A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거야. 그럼 나중에 얘가 중도금 주고 잔금을 줘도 집을 못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 그럼 계약할 당시와 현 상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 거야. 이걸 재산 상태가 악화된 거지. 누가? 매도인이. 그래서 여기 재산 상태 악화 보이죠? 여기 불안해 항변 보이죠? 현재 곤란한 경우 보여요? 같은 말일까 아닐까? 같은 말이야.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답이 더 잘 나올까? 재산 상태 악화가 잘 나올까? 현저히 곤란할 경우 잘 나올까? 불안해 항변이 잘 나올까? 불안해 항변. 아니, 문제를 보는 시각을 좀 그려봐요. 불안하면 나도 불안하겠다. 누구나 알 것 같지 않아요? 불안하면 동시를 주장할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그래서 얘를 내겠냐고. 참 말해 진짜. 얘를 내지. 현재한 곤란한. 이걸 자장 잘 내고. 그다음에 예고. 그다음에 예라고요. 불안한데 당연히 항변하지. 그러면 참. 참 진짜 불안불안하다. 그다음에 봐봐. 두 번째 봐봐요. 두 번째는 이거야. 선의의 의무자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선의의 의무자가 있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 이행 지체라고. 그럼 계약이 넘어갈 수 있죠? 날짜가. 여기서 질문. 계약 넘어가면 갑은 어떻게 해? 갑은 어떻게 하냐고. 1번. 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송을 청구한다. 3번. 그냥 방목한다. 2번이에요. 채무불리행이니까. 그럼 당연히 채무불리행과 갑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송 청구한다고. 보통은 독촉을 하고. 그런데 얘는 이제나 저저나 기다렸다고. 그러다가 날짜가 같아져버렸네. 보여요? 그럼 상대방의 이행 날짜가 도래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집 이행해야 되잖아. 이 다음부터는 너도 이행해야 되고 나도 이행해야 돼. 중도금하고 여기 지연했어 안 했어? 지연 손해금이죠? 그럼 손해배송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 이거 이거. 이거까지 해줘야 돼. 그다음에 플러스 잔금 있죠? 그럼 이게 동생관계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이 다음부터는 중도금 지체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동생관계가 생겨버리면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거야. 해지할 수가 없다고. 하려면 여기서 했어야지. 계약을. 그럼 두 번째. 너도 동생관계도 나도 동생관계 생긴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그 이후부터 이 중도금. 그 이후부터 중도금 지체책임을 줘 안 줘. 안 준다고. 여기까지만 주는 거야. 여기까지만 손해배상을 하고 그 이후에 중도금의 이행 지체책임을 지지 않아요. 왜? 동생관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갑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여기서 했어야 돼. 다시 해볼게. 선의의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 상대방의 재무가 변제기에 도래한다면 동생병권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이걸 뭐라고 외웠어요? 질질 끌다가 이렇게 해오면 연상이 될 수 있다. 아, 선의의 의무자가 질질 끌다가 날짜가 같아졌구나. 그럼 동시를 찾을 수 있구나. 이게 돼요? 난 연상법을 많이 썼었거든요. 공부할 때에. 그럼 훨씬. 그런데 첨자에 가면 질질 끌다가 이단은 없어요. 혹시 질질 끌다가 이단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상황을 외우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선의의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중. 이게 뭐예요? 질질 끌다가 상대방의 변제기가 도래한 거잖아요. 그럼 선의의 의무자도 동시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질질 끌다가 뭐라고 끝을 외우다가. 그냥 불안하면 하면 뭐한다? 항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이렇게.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질질 끌다가 불안하면. 불안하다는 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재산상태 악화.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다음에 넘겨가면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면 나도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가끔가다 이것도 낸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 이걸 왜 내는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상대방이 이행하잖아. 그럼 내가 동시를 주장하면 돼? 안 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이행을 하고 있으면 나도 이행을 해야 되지. 뭔 동시항병권을 주장하냐고. 안 되죠?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해. 안 하면서 천구가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난 동시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전제조건은 상대방이 이행을 하고 있느냐, 이행을 안 하고 있느냐의 차이점이잖아요. 상대방이 이행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행하고 있으면 나도 이행을 해야지. 뭔 동시항병권을 주장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내더라고. 이걸 또 틀리고 나와요, 당당하게.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상황을. 상대방이 이행을 하고 있으면 나도 이행을 해야 되고 이행 안 하면 채무불리행이야.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이 이행하면서 천구하잖아. 그런데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해. 안 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너는 왜 이행 안 하니? 나 못 줘 하고 동시가 들어가는 거지. 이걸 낸다니까 이거.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 없이 천구를 한 거야. 그때 당연히 동시항병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이무규정이라는 건 아시겠죠? 계약법은 90%가 이무규정이에요. 임대차에 가서만 강행규정이 나온다고. 부속물하고 지산물 두 개 정도. 항병권의 효과. 어떻게 돼요? 항병권의 효과는? 동시행 항병권의 효과는 연기적 항병권이다 그랬습니다. 영기적입니다. 연구예요? 연기적이에요? 연구적이라고요? 연기라고. 연구하고 연기는 아시겠죠? 연구는 대표적인 게 상속포기 같은 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은 5억 주셨는데 빚이 50억이야. 그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럼 그때 상속을 포기한다? 2번. 아니다. 한정 승인한다. 상속을 포기해버렸어. 제주도에서 500억짜리 땅이 발견된 거야. 아버지 명의에. 그거 소유권 주자? 못해요. 그게 상속포기예요. 그럼 상속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돼? 한정 승인을 하는 거야. 즉, 아버지 재산과 빚을 비교해서. 빚이 많으면 내가 안 받고, 아버지 재산이 많으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게 한정 승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와서 우리 아버지 재산은 1억인데 빚이 10억이야. 이거 받아야 돼? 그럼 상속포기해버려. 상속포기해버려. 그럼 안 된다고. 알겠죠? 한정 승인을 하는 거야. 상속포기하면 아버지 재산이 불거질 수가 있다니까? 나도 모르는 재산이? 소유권 주장 못한다고. 알아 듣나요? 그게 영구적인 거야. 그럼 나중에 채무자,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나한테 내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영원히. 그런데 얘는 아니야. 연기야. 언제까지 연기할까?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면서 청구가 들어온 거죠? 그럼 내가 동시를 주장했잖아. 그래서 상대방이 또 이행을 하더라고, 나중에. 그때까지만 연기가 돼 있는 거고 상대방이 이행을 하면 나도 이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때까지만 연기돼 있다 이 말이야. 시험 안 나와. 그렇다 하라는 거. 두 번째, 이게 중요해. 지체 책임 져야 안 져요? 안 져. 왜?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고 그 날짜가 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은 뭔지 아세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시험일까요?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게 시험일까요? 노란색이라? 행사하지 않더라도. 동시 이행 항병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고. 그럼 둘 다 이행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동시 이행 항병권을 행사하여야 지체 책임을 면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행사하지 않더라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밑에 여기 나왔죠? 동시 항병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송이 제기되면 민사소송은 뭐라고 했어요? 변론주의가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변론주의. 그렇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당사자 주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주장을 원용이란 말 쓸 때가 있고요. 행사해야 된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주장한다. 원용한다. 그다음에 행사한다. 행사하면 법원이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이때 원고 일부를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다가 혹시 원고 패소하고 나오거나 원고 승소 판결하고 나오면 OX. 무조건 X예요. 원고 일부 승소라는 게 뭐냐면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권을 이전하지 않으면서 대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소송이 제기돼서 매수자가 이 사람이 집을 안 주니까 내가 대금을 안 주는 겁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장했잖아요. 동시를. 그럼 판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한테 너 집 줘라. 왜 너 집 안 주냐. 원고 패소잖아요. 집 주라는 건. 그리고 돈 받아라. 돈 받아라. 그렇죠? 이건 뭐야? 원고 승소잖아요. 두 개를 믹스하면 어떻게 돼?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 그러는데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고 일부 승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보면 뭐라고 떠죠? 상환 이행 판결 보이죠? 상환은 뭐야? 돈 받아라. 이행은 뭐야? 집 주라. 집 주라. 승소 패소 판결. 원고 승소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아니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해도 돼요. 일부 승소면 일부는 패소란 말이니까. 그다음에 상계는 무조건 안 돼요. 그냥 상계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게 자동채권 수동채권이 있는데 자동은 상계가 안 되거든요. 수동은 상계가 돼요. 원래 자동이 상계가 돼야 되는데 이상해요. 수동이 상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동채권 수동채권을 몰라도 된다고. 예전에도 알려주긴 했었어요. 옛날에 했었는데 알려줘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동생병권이 붙어 있으면 상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넘어와 볼래요. 넘어오면 동생관계에 있는 게 없고 동생관계에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혐의거든요. 이거 애호라고 항상 그러거든요. 두 개. 꼭 애호놔야 된다 그랬죠? 여기 보면 동생관계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어하고 영어. 수학 말고 영어 임대차 종료, 무효, 가합류,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 말하는 거예요. 세금. 그다음에 수종 뭐라고요? 전, 담, 해, 구, 정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애호실 때 그냥 지문 중에 영어 임무, 가세, 수종, 전담, 해, 구, 정 이렇게. 영수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동생관계인데 이건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들 갑이 을한테 친구거든요. 한 천만 원 빌려와요. 천만 원. 그럼 천만 원 빌려올 때 예전에는 요즘 이체라는 게 있잖아요. 이체. 그런데 예전에는 이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뭘 써주죠 여기다가? 응? 차용증 같은 거 써주지 않나? 그렇죠? 이 차용증이 다른 말로 채권증서예요. 돈 빌렸다는 차용증. 그런데 이 친구는 아직 돈 갚을 수 있잖아요. 천만 원 갚든 500만 원 갚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보면. 그럼 500만 원 갚으면서 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차용증 얘가 써준 거예요. 얘한테. 그럼 차용증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의뢰가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500 갚으면서 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뭘 써줘요? 500을 받았다는. 수령증 같은 건 있지 않아요? 이 수령증이 영수증이에요. 이걸. 그럼 이 500 주면서 수령증, 영수증은 동생관계가 돼요. 그런데 500 주면서 채권증서는 동생관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이게 돼요? 그래서 영수증이 나오면 동생관계인데 채권증서하고 나오면 동생관계가 아니라고. 그게 생각하면 된다. 변제를 먼저 해야 되거든. 천만 원 갖고 차용증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 선호관계예요, 원래 이게. 영수증 나오면 어음수표, 임대차, 총료, 무효치소. 이 무효치소가 지문에 보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동생관계. 그다음에 가합류.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수급인, 종신정기금, 전세권. 담보책임 해제. 구분소유조 공유. 이거 제일 잘 나오죠? 구분소유조 공유가 좀 잘 나옵니다, 의외로. 그다음에 영수증이요. 아니죠. 청산금 나오면 담보가등기에서 이것은 동생관계에 있다. 그다음에 동생관계에 없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1번에 보면 채권증서 보인가요? 채권증서. 이거. 채권증서 보이죠? 그러면 이것은 변제가 선이행관계. 번질을 먼저 하고 채권증서 나중에. 그다음에 변제하고 담보가등기. 변제하고 뭐라고 해요? 저당권. 이건 당연히 변제가 먼저 돼야 됩니다. 선후관계인 거고. 임차권 등기명령, 토지거래, 경매무요. 이 권리금 해수. 이건 33회 때 나와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동생관계가 아니에요. 다만 여기 밑에 보면 경매무요와 동생관계 해서 어떤 건 동생관계가 있고 어떤 건 없는 거거든요. 이걸 나도 괜히 써놨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냥 경매무요가 나오면 동생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세요. 우리 100%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놓고 가면 나오는 거고 밑에 있는 지문들은 그런 거예요. 찾아보는 것이 이거거든요. 변제하고 영수증은 동생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 채권증서하고 변제하고는 동생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제가 선인관계니까. 읽으면 되는데 이거 토지거래 하나는 동생관계 있나요? 없나요? 없죠. 가합률은? 있죠. 임차권 등기명령은? 없죠. 변제와 저당권 말소 등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건 어때요? 갑에 집이 있는데 여기 의랄 대금하고 매매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동생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매매니까. 혹시 임대차에 가면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라는 거 들어본 기억나죠? 그럼 부속물 매수나 지상물 매수는 매매잖아요. 매매.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서 사세요. 그럼 매매가 성립되거든요. 그럼 부속물 매매나 지상물 매매도 동생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임차인은 부속물을 넘길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거니까 동생관계. 매매니까. 그런데 이 집에 뭐가 붙었냐면 저당권이 붙어있거나 가합류가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 매매에서. 그러면 이 갑의 채무가 뭐예요? 갑의 채무는. 이 저당권 가합류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 의뢰 대금 지급은 동생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매매는 깨끗한 물건을 넘겨줘야 되지. 얘가 무슨 저당권이나 가합류를 인수하겠냐고. 예를 들면 혹시 이걸 물어볼 때 이렇게 나올 거야.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매매를 했다. 그럼 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동생관계다. 지문이 길어지는데요. 포인트는 매매 계약이야. 그냥. 여기 저당권이 아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 말고 매매 계약이 포인트라고. 매매를 했는데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등기가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매매가 포인트인 것이고 여기는 변제와 저당권 말소 그게 아니라고. 그 상황이. 전달은 돼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동생관계는 그거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동생관계가 있는 거 없는 거요. 꼭 좀 정리해놓고 그거 외우아놔야 됩니다. 꼭. 그다음에 뒤로 넘겨오면 179페이지에 오면 3자를 위한 계약 보인가요? 3자를 위한 계약. 이 3자를 위한 계약은 항상 여기도 있고 여기 좀 그림이 이렇게 됐네요. 여기는 옮기다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 원인관계 쭉 나오죠. 제가 이 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이 사령이 문제가 반드시 배정되거든요. 제일 뒤에 있는 거. 그럼 제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1, 2월 달에도 앞에다가 제가 연습장에다 좀 그려가지고 그것만 좀 외워주세요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것만 체크해서 외우시면 여기 169페이지에다가 하나 붙여놔라고 했던 것 같은데 A4 용지 같은 거 반지를 쪼개가지고 제가 사례를 그려주니까 붙여놔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던가요? 안 했다고. 됐어요. 알았어요. 봐요. 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별도로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거야? 3자를 위한 계약이거든요. 3자를 위해서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게 뭐였냐면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그 파리바게티 사장님한테 초코 케이크를 사겠다고 3만 원 주고 딸내미가 오면 그걸 주세요라고 해요. 그럼 계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파리바게티 사장님이 하지만 수익은 누가 보는 거예요? 딸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와 파리바게티 사장님이 계약 당사자지만 수익은 딸이 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들내미가 대학 들어갔다고 아버지가 현대자동차에 가서 내가 자동차한테 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는 우리 아들한테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3자를 위한 계약이잖아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병이라는 사람하고 1억 관계를 채권 채무 관계를 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채권자예요, 누가? 누가 채권자냐고? 병이 채권자예요, 병이.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채무자가 돼요. 그럼 변제 날짜가 도래하면 갑은 병에게 1억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뭐가 있었던 거야? 집이 하나 있었나 봐요, 남는 집이. 그럼 이 집을 누구하고 계약을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그럼 매매 계약금이 얼마냐면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1억이면 계약은 누가 누구 하는 거예요, 지금? 갑하고 매매 계약을 둘이 맺는 거잖아요. 그럼 매매대금 1억을 얘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갑은 귀찮으니까. 야, 을. 그거 1억 매매대금이지? 나한테 주지 말고. 내 채권자가 있거든, 병에게. 그 통장에 그 친구한테 좀 넣어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이 갑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요약자, 요약자라고 하는데요. 약속에 의해서 요구하는 자예요. 약속에 요구한다. 그 돈을 나한테 주지 말고. 내 채권자 병에게 좀 주세요. 이걸 준다고. 그럼 의리란 사람이 뭐라고? 어, 알았어. 하고 승낙. 낙약자라 그래. 그럼 이건 약속에 의해서 승낙한 사람, 승낙하는 자가 돼요.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채무자가 되는 거거든요. 채무자, 채무자 그래요. 이렇게. 그럼 낙약자가 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병한테 주는 거야.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익자. 얘를 뭐라 그래? 제3자 이렇게 불러요. 제3자. 수익자, 제3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하는 거예요? 갑하고 을 계약당사자가 되는 거고 이 병은 수익자지 계약당사자는 아닙니다. 아셨죠? 얘는 병은 우리 통정어위표에서 말하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얘가 집을 주면 갑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병이 받는 거라고 그럼 이 계약에 딸려 있는 사람인 거지 새로운 계약을 맺어가지고 발생된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갑과 을 간에 엄마가 파리바게트 사장님하고 초코 계약을 맺고 이 초코 케이크는 딸이 가져가는 거 아버지하고 현대자동차 계약 맺고 아들이 자동차 가져가는 거 흔하데 흔해요. 3자를 위한 계약이 엄청 많아요. 만약에 가방을 맡겨놓고 어디 갔다 온다고 그랬는데 소비 끝났는데 안 와. 그럼 가방을 데스크에 맡겨놓고 혹시 그 사람 오면 좀 주세요. 그리고 임치 계약, 위임 계약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게 많아. 흔하데 흔한 거야.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 간이 돈을 주잖아. 얘한테. 그럼 얘가 허해진다고. 얘가 집으로 준다 해서 이걸 우리가 보상관계 이렇게 불러요. 이걸 가장 기본관계라고 하죠. 이게 보상해 준다. 그러면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1억을 받잖아요. 받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1억을 빌려줬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대가관계라 그래요. 이거 둘 간의 관계를 병과 이 갑의 관계를 대가관계. 이걸.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박스가 이거예요. 1번이 이거인데. 갑과 을 간의 보상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상관계가 누구와 누구의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보상관계가 흠결이 생길 수 있죠. 흠결이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계약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기도 하고 치소가 되기도 하고 해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흠결이 있다. 그럼 3절을 위한 계약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럼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예전에 이 계약이 깨지면 얘 을은 얘한테 돈을 줘야 안 줘요? 그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계약이 없어졌는데 원인관계가 없어졌는데 돈을 주거나 초크케이크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돈 달라고 청구가 들어오면 을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지문들이에요. 이런 지문들. 이해 되나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 대가관계. 그럼 대가관계. 대가관계라고 돼 있는데 대가관계는 누구와 누구예요? 여기는요. 이건 요약자하고 이건 수익자 관계거든요. 요약자, 수익자 관계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있어요? 흠결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흠결이. 무효 취소가 된 거지. 그럼 얘가 무효 취소 되더라도 여기는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이 계약은 살아 있는 거야.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럼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건 영향을 받는다. 3절을 위한 계약은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럼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른병에게 이행을 해야 된다. 돈 주라. 그다음에 만약에 병이 청구가 들어오면 의른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이것과 이 두 개가 비교가 된다고. 반대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값과 을 간의 계약이 무효되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정도가 시험이었거든요. 지금은 이런 사례를 넣어요. 이렇게. 지문 자체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박스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됐었어요. 그래서 24회 때나 25회 때는 이게 좀 줄이었죠. 션 문제가. 그러다가 지금은 이게 나와요. 만약에 여기 봐봐요. 값이 집을 안 줘요. 집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집을 이행하지 않으면 얘가 돈 달라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을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걸 뭐라고 불러. 그걸 동시행 항변권이라 그래. 그래서 값이 아직 나 집 안 줬어. 값이 집을 안 주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돈을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상관계 항변권을 가지고 삼자에게도 항변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값이 나 소유권 못 줬다, 안 줬다. 그럼 나도 못 준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을이 채무자인데 돈을 줘야 될 사람인데 초코 케이크를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야.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채무불이행이 된 거지. 그럼 채무불이행이 되면 효과가 세 개가 나와요.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계약을 해제권, 안전치소권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 다음 두 번째가 원상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손해배상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이행을 안 했을 때 얘가 계약을 해제하냐, 얘가 해제하냐 그게 궁금한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런데 병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당사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망보험금을 들었다고 삼성하고 그럼 아들내미가 이 사망보험을 해제할 수 있나? 없어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럼 결국 이 해제권은 누가 행사해야 돼? 요약자가 행사하는 거지 여기다가 수익자, 병이 한다 이렇게 나오면 X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이거예요. 원상회복은 누구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얘가 1억 중 계약금을 얘한테 지불했어요. 천만 원을. 천만 원을. 계약은 깨졌어요. 그럼 원상회복이라는 건 받은 걸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럼 계약금 누가 받은 거야? 수익자 병이 받은 거잖아, 지금.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천만 원을 내놔야 될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원상회복은 갑, 요약자와 그 다음에 낙약자, 을 간의 관계인 것이지 역시 수익자 병이라는 사람은 계약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요. 천만 원은 갑이 내주는 거야, 갑이.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어떻게 돼요? 병이 하는 거야, 병. 수익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왜?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는 당연히 수익자가 보는 거니까. 그래서 셈은 해제권, 치소권,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누가 행사하느냐. 이걸 잘 내다가 이렇게 패턴을 바꿔가지고 얘를 답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답이 또 바뀌었어요. 지금 이걸로 바뀐 거야. 이 3자로. 이 3자 지문이 5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다섯 개. 그렇죠? 6, 7개만 알면 3자를 위한 계약은 틀릴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럼 이 3자가 뭐냐? 자, 이런 거예요. 3자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는 이 계약을 할 때 이 3자가 꼭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있어야 되나요? 자, 이 계약 시. 그리고 보상관계. 계약 시. 이 3자가 현존하거나 특정이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3자는 사람도 되지만 법인도 되는 겁니다. 법인, 법인. 고아원, 사회단체. 이거 다 된다고요? 그럼 현존 특정 되어야 되나요? 불문이에요. 3자가 있어도 되고 아직 없어도 되는 거야.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사망보험금 들 때 아직 애들이 없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꼭 3자가 있어야만 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라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 3자는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3자는 언제까지요? 제 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이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건 내가 수익을 받겠습니다라는 의사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요약자. 요약자가 지금 의례예요? 낙약자. 낙약자에게 하는 건데 이걸 시험을 요약자로 냈어요. 요약자에게 한다 그러면 X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요약자는 지금 초코 케이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을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 그럼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 계약이 성립되는 건가요?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이 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이 계약의 효력 요건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단지 뭐예요? 자기. 3자. 자기. 자기 권리가 권리 발생 요건이라고 해요. 자기 권리 발생이라는 건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야. 초코 케이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야. 그럼 얘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죠. 이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그럼 얘한테 물어볼 거야. 야, 수익자 너 초코 케이크 받을 거야? 돈 받을 거야? 이걸 뭐라고 불러? 최고를 해. 최고를 했는데 얘가 확답을 해, 안 해. 이 병이 확답을 안 해. 그렇죠? 그럼 최고인데 확답을 안 하면 을은 채무를 이행해야 되잖아. 누구한테 이행하면 돼? 그럼 과별이 이행하면 돼. 그러니까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그럼 과별이 이행하면 돼. 아니, 과별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건 누구야? 요약자에게. 요약자에게 이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거나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기 권리 발생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발생. 그다음에 세 번째, 수익의 의사 표시가 됐잖아요. 그럼 3자의 권리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럼 3자의 권리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누구예요?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또 합의로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네, 없어요. 초코 케이크를 딸기 케이크로 바꾼다든지 1억의 매매 대금을 8천으로 바뀐다든지 요 계약 내용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미 3자는 1억을 받겠다고 했고 초코 케이크를 받겠다고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딸기 케이크로 바꾸거나 소나타를 모닝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그런데 네 번째가 반전이야. 요건 합의로 안 되는 거잖아요, 합의로. 합의로 안 되는데 혹시 해제 사유가 있어. 해제 사유가 뭐죠? 채무불리액. 채무불리액. 누가요? 을이. 그다음에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어. 그럼 이 해제 사유와 취소 사유는 법으로 정한 거야. 당사자 합의가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정 사유라고. 그럼 법정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이 수익자의 동의 없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럼 원래는 소멸을 못 시키잖아. 소멸은 이거 취소 해제가 되면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합의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법으로 정한 거고. 그래서 이걸 가끔 물어봐요. 이 노란색어, 4번을. 그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다섯 번째. 만약에 우리가 이거잖아,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준단 말이에요, 의뢰계. 그렇죠? 그럼 매매대금을 얘가 받아야 되잖아, 1억을. 그렇죠? 그런데 누가 받는 거야? 병이 받는 거야.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을 맺은 게 아니죠. 그 계약의 한 축이지. 그럼 이 사람은 선이 이더라도 갑과 을 간에 통정을 해서 통정을 해도 이 사람 병은 선이 이더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왜? 새로운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이 제3자는 보호가 되잖아요. 그 선이 3자라는 건 새로운 계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인데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계약의 한 내용이라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혹시 갑하고 을이란 요약자, 낙약자가 통정을 했어. 수익자가 병이죠. 병이 선이야. 선이. 그럼 얘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보호가 안 된다는 것은 갑이든 을이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럼 보호가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보통 통정허위 표시는 이거예요. 갑과 을이 통정했잖아요. 통정. 둘이 통정해서 집이 여기 와 있잖아. 그럼 이건 무효잖아. 통정이니까. 통정이. 그럼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팔아먹어 본 거야. 이렇게 병에게. 그럼 이건 새로운 계약을 한 거지. 이건 새로운 계약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선이야기를 따질 이유가 없다고. 그럼 얘는 선이니까 얘는 보호가 되겠죠. 도장 못하지만. 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수익자는 받는 사람. 계약의 한 내용이라고. 알겠나요? 여기에 두 사람, 두 개를 더 첨부하는 거야. 그게 하나가 뭐냐면 1번에 봐요. 얘가 여기다가 다 했어. 조금 봐봐요. 1회 5천을 해야 돼. 1회 5천을. 왜 그러냐면 진도는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가면 내가 덤탱이 쓰는 거야. 사람이 참 안 나가면 야가요. 받아간 건 생각 안 해요. 절대. 왜 안 끝냈어? 그렇게 돼버린다고. 항상. 그러니까 난 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이렇게 자세히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빼는 거야. 살짝살짝. 나는 못 뵈요. 성질이. 그대로 하는 거야. 지금. 항상. 나중에 알더라고. 학생들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다 알아요. 사람이. 애도 안다?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는지 아닌지 안다고. 얘가 그래요. 고개를 뻗뻗으시고. 엄마는 왜 그래? 그런다고요. 그럼 엄마가 실수한 거야. 뭔가가. 형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는 안 해줘? 네. 불공평했던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자식아. 세상은 다 불공평해. 그래야 되겠지만. 여기서 봐. 얘가 원래 갚아야 되잖아. 돈을. 그런데 얘가 갚잖아. 같이 갚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걸 병존이라 그래. 그러면 병존적 채무 인수라 그래요. 병존 함께 채무를 인수한다. 이건 삼전을 위한 계약이 되는 거고 병존 말고 면책이라는 거 봐봐. 면책. 면책은 얘가 빠져나가버러. 그리고 이 둘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면책이라는 거거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병존은 함께. 투게더. 나란히. 병존이. 면책은 나가벌고 혼자서. 이런 의미야. 면책된다는 게. 그럼 면책은 삼전을 위한 계약이 돼? 안 돼?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 느낌 와요. 병존? 함께. 투게더. 그럼 두 번째. 얘가 아들이야. 그럼 삼전을 위한 계약은 무조건 재산을 주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얘가 아들인데 아들이 얘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거야. 1억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을 주면서 아들의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거야. 이해 돼요? 그럼 이 면제해 주는 것도 삼전을 위한 계약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면제. 채무 면제라는 거. 채무 면제를 해 주는 것도 삼전을 위한 계약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하고요. 여기 삼자 이거하고 이것 정도는 꼭 정리해가지고 박스로 만들어가지고 세 개. 하나, 둘, 셋 박스잖아요. 이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왜요? 너무 많다고요? 뭐가 많아요. how are you hitting me? 저기 쉬었다 와요. 한 번 나온 거예요. eight. 30. 31. 32. 36. 34.